안녕하십니까 논문읽어주는 수의사 유성룡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방광종양이 정말 악상의 경우가 많은지 CT를 찍는 건 왜 권장되는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하편에서는 최근 임상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브라프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언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새 브라프 검사를 해주고 있는 검사기관들과는 일절 관련이 없는 수의사입니다. 2015년 플러스원 저널에 브라프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이 나옵니다. 브라프 변이는 뉴클레오타이드 1784와 관련된 변이인데요. 이 변이, 다이아민을 아데닌으로 바꾸는 이 변이로 인해서 아미노산 서열의 변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가 나와 있듯이 유독 개의 요로상피암종과 전립선암종에서 그 비율이 높게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게 요로상피암종과 전립선암종의 경우에는 오줌으로 세포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줌 실효에서 해당 돌연변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단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 하에 실시한 연구고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주장에 따르면 민감도와 특위도에 대한 주장이 요로상피암종이랑 전립선종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민감도가 85%, 특위도가 100%였습니다. 특위도가 100%라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는 위양성이 제로였다라는 걸로 일단 양성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해당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음성이 나온다 해도 위의 음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해서 해당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도 85%, 특위도 100%는 굉장히 강력한 진단 도구죠. 그 이후 다시 플로스원 저널에서 또 오줌에서의 브라프뿐만이 아니라 혈장에서의 브라프농도 측정에 대한 연구가 2020년 올라옵니다. 이 논문에서는 유로텔리얼 칼시노마가 조직학적으로나 세포학적으로 진단된 15케이스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중 73%의 환자에게서 혈장 내 브라프변이가 검출되었는데요. 대조군이 만들어서 다른 종류의 종양이나 종양이 아닌 양성폴립이나 방광염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병행했던 건 아니지만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바로 이 그림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치료에 대한 반응이란 플라즈마 브라프 농도 사이의 연관성의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CR이나 혹은 PR 이렇게 임상적 이득이 있었던 시기에 혈장 플라즈마 브라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만 보면 굉장히 명료해 보이죠. 근데 굳이 가능성이다 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환자 수가 굉장히 적었고 또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후향성 연구, 레트로 스터디였기 때문에 스터디 디자인이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치가 없는 연구는 아니었고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강종양의 경우 반강과 요도, 전립선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두드러진 패전이나 뼈로의 선인은 엑스레이로 평가할 수 있지만 CT를 찍어봐야지 알 수 있는 수준의 원거리 전이가 진행 중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만약에 혈장검사로 추측을 할 수 있다면 환자의 예우평가나 치료 전략 변경 필요로 아니면 아 이거 CT를 좀 찍어봐야 될 상황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직 이 검사가 굉장히 고가의 검사라서 큰 비용이 발생하는 항암치료 중에 모니터링 목적으로 또 수십만원짜리 검사를 반복으로 하기엔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논문의 저자는 사람에서는 이런 Circulating Tumor DNA 농도가 혈액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존기간이 짧고 질병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 또한 짧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 연구에서도 비록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이 브라프 Circulating Tumor DNA 농도가 낮은 환자의 생존기간이 수치상으로 좀 길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추후 브라프 CT DNA를 예후 지표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2년 6월 VCO에 굉장히 최근 논문이죠. 이 브라프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이게 맥락이 조금 다른 게 Circulating Tumor DNA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조직에서 검출된 브라프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브라프 변이가 음성인 경우에 수치적으로는 생존 중의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 브라프 변이 여부와 생존기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0.55가 나왔죠. 다만 환자군들 중에서 미톡산트론 항암을 하고 나서 메트로노믹 클로란부실 치료를 이어서 한 환자 그룹 내에서는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룹의 전제 조건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미톡산트론 항암 후 메트로노믹 클로란부실 치료를 이어서 한 환자의 그룹 중에 조직에서의 브라프 양성이 확인된 환자만의 한정을 해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미톡산트론 단독 항암을 했을 때에 비해서 클로란부실을 이어서 한 환자들이 중위생존 기간이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 길었다. 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연구에서의 환자들은 오줌 샘플이나 세클레이팅 투머 DNA를 본 게 아니라 논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바이옵시 샘플에서의 브라프 검사상 양성이 확인된 환자에 국한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방강종양조직에 대한 브라프 검사를 하고 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경우는 매우 적어요. 그리고 방강종양조직에서의 브라프 음성이었던 환자들은 좀 어땠느냐 그런 경우에는 멜록시칸 단독 치료 그리고 미톡산트론과 멜록시칸을 썼던 그룹 그리고 수술을 받았던 그룹 등등에서 생존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술 얘기가 나와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이 연구에서는 수술적 제거를 했던 환자군의 생존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테이블에 보면 무려 748일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아까 잠깐 말했었던 미톡산트론 하고 나서 클로란부실 이어서 했던 환자가 수치상으로는 또 미톡산트론 단독으로 했던 환자들보다 좀 더 생존기간이 길어요. 아쉽게도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연구기간이 좀 늘리거나 환자 수를 더 늘려가지고 다시 발표되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수술적 제거를 받았던 이 그룹 3, 그룹 3의 환자들이 월등히 오래 살긴 했는데 이게 방강종양의 수술에 대해서는 또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먼저 전의의 위험성도 있지만 수술 과정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혹은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지 자체가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를 저자도 언급을 하죠. 방강상각에 있는 부분 수술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치료와 관련된 영상편을 올릴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우리의 기대 혹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수술 후 항암을 이어하는 게 피록시칸만 이어서 처방받은 환자에 비해 생존기간이 더 나은지 입증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수술을 한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에 대해서 환자 집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분명한 바이아즈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빼먹지 않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그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저자는 종양이 방강삼각부처럼 떼어내기 어려운 부분에 위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아서 종양을 수술적으로 좀 제거하기 쉬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가 교과서에서는 깊게 언급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교과서에서도 본격적으로 실릴 내용이지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방강종양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존 교과서들의 챕터를 통해서 더 깊게 공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방강종양에 대해 권장되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서 수술하고 나서 후속 항암을 하는 환자들이 유의적으로 더 오래 살았는지를 참 모르겠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